우리 머리 위에 있네 하나 아스날 같겠죠 어우 눈이야 눈이 간질간질하네 뭐야 어 다행퀴다 무서워 위에 있다가 나 버튼도 안 눌렀는데 추노 온거야? 위에서 밑에 소리 들었나? 아 도네요 하나 바뀐쪽으로 돌아왔어 ㅋㅋㅋㅋ 줄게 제발 데리고 한거 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냄새 나는데? 분부장까지 가져왔다고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체가 두 개 롤에서 쭉 달렸네 허허 아우 개 아파 샷발보소 하밍버 다잉큐일까? 샷배보소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땅을 밟기 저녁 롤에서 쇼가 쥐! 아 뭐야, 프로야? 홀! 안 돼! 넌 뭐야? 아니 너도 왜 쏘다가 말아? 뭐야? 탕걸린? 아니 내가 걸려야 되는데, 제가 걸렸어? 걔를 좀 드네. 아! 이것이 탕걸림의 위험이다. 아니 근처에서 발소리가 아까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. 아니 요즘 모신 약간 많이 좋아하네, 친구들이. 거기 flatten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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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uff 거의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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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 먹은 거 보험해 주라고? 보험했어요? 보험하셨어? 보험하셨어? 첫번째 게 1번 게 브로커잖아? 보험하셨나? 보험하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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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잖아 보험하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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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so는다, 여러분! 너희가 숙성이다! 뒷가워! 문 열려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터치 성공 개망아 으악 어딨지? 어딨어? 어딨어? 오예 얘가 뒤에서 아까 잡은 얘 많네 이거 무할로딩 뭐예요? 오 오 오 어 레츠 고 봄 백스 화끈하네 보스 한 명 다운 수류탄까지? 왜 이렇게 늦게 죽어? 왜 이렇게 늦게 죽어? 죽었다 어이 와 아니 이게 무슨 플레이야 이거 천재인데 솔직히 저거 인정해줘야돼 반대편의 유저일수도 있다는 생각 을 용감하게 참아내고 이렇게 했다는거 어찌보면 대단한거 아닐까 흠 흠 흠 으흑 아나이씨 팔 부러져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수고! 수고! 어딜 가니? 친구야! 아 많이 죽였네 히히! 못 가! 아 4렙이라고요? 죽을만 했네요 죽을 4렙 아 실화냐 히히! 글랬다 이거 뛰면은 데미지 왕창 들어온다 이거 저 친구가 총 3개였던 걸로 봐서는 2명을 죽인거죠 내가 저 친구 죽였으니까 3 그리고 여기 위에서 2명 죽였으니까 5 끝이죠 끝인데 갑자기 하나 튀어나오는게 타로코프니까 조심합시다 아 이 괘씸한 모신 이거 가져가고 싶다 가져갈까? 샛빙인데? 뭐 참지? 뭐 참지? 이렇게 뭐 나오나봐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었냐?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었냐? 왜 이렇게 안 죽었냐? 그거 M80이야 루팅 경험치랑 서칭 경험치랑 무슨 차이냐면 똑같아요 루팅이랑 서칭은 똑같아요 스킬이나 사 hakk은 zaten 아니 다른가? 다른be Music 로팅 áticas 루팅 서칭은 똑같은 스킬이 올라가는게 다르대요 경험치와 자격 Así는 똑같은거 경험치가 쟤 똑같은데 킬 경험치가 죽이는거 스킬 경험치 이렇게 멀리 조심 감기 약간 이런거임 정확히 디테일로 따지면 루팅을 하면은 그 뭐야 서칭 루팅을 하면은 퍼셉션이 올라가고 서칭을 하면 서칭 스킬이 올라가요 약간 그런거? 맞지? 나도 헷갈려 근데 맞을거에요 비즈니스